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인성지도사 과정의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업의 주제는 인성수업의 모형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먼저 이 시간의 강의 개요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은 학교에서 인성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은 주로 교과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도덕, 윤리, 사회,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이외에도 특별활동이 될지 방과후활동이 될지 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과수업, 교과 이외의 그런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대표적인 모형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업 모형이라고 할 경우에 그 수업 모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수업은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을 수업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은 학생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사가 자기 자신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학생이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갈채야 될 그런 내용을 잘 학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교사는 활동을 하는데요. 우선 학생들이 이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이미 배우고 알고 들어오는가를 이해를 해야만이 수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어떤 활동을 교사가 무슨 활동으로 해야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듬으로 묶어서 토의를 하라고 해야 될 것인지 또는 동영상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교사의 그런 수업활동들 수업을 활동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학습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즉 교사는 어떤 정형화된 절차와 방법을 사용합니다. 모듬학습을 안 될지 실험학습을 안 될지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데 이때 그런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도록 그 내외적 조건을 갖다가 조정하는 그런 절차와 방법 이것을 수업 모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인터넷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습의 그 학습이 일어나고 그 학습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할 수 있어야 이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전형적인 인성 수업 모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배울 인성 수업 모형이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요. 인성 수업 모형은 무엇 무엇이 있고 얘들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 배울 그런 인성 수업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성 내용 접목형 가르치고자 하는 인성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적절한 그걸 접목해서 하는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수업 방법 접목형 어떤 수업 방법에다가 필요한 인성의 덕목을 끌어붙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험 기반, 체험 교육 기반 체험 교육을 할 때에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 모델링 기반 어떤 룰 모델일지 그 다음에 교훈적인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인성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요즘 학교에서 스토리텔링형 수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죠. 학생들이 지루하게 그런 수학이니 과학이니 그런 딱딱한 얘기를 갖다가 그 개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시켜서 사회 또는 과학의 기술의 기술의 예술의 그런 다양한 분야와 연관시켜서 이야기 형식으로 수업 지도로면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런 스토리텔링형 수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인성 수업에서도 이런 스토리텔링형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어떤 수업 모형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이것을 서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수업 모형을 교과 접목형, 범교과형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교과 접목형, 범교과형 교과 접목형이라는 것은 어떤 교과하고 연계를 시켜서 교과하고 연계해서 수업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 교과와 상관이 없이 인성 수업을 시키는 겁니다. 학교 교과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우선 인성 교과하고 비인성 교과 인성 교과는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입니다. 비인성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은 인성 교과를 제외한 그런 교과를 비인성 교과라고 합니다. 그걸 비인성 교과라고 보다는 인성 교육의 관점에서는 연계 교과라고 합니다. 이건 인성 교과고 나머지는 연계 교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 인성 교과에서는 그 교육 내용 자체가 인성 교과 교육이고요.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인성의 덕목으로 정직이랄지 협력이랄지 배려랄지 하는 그런 수업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연계 교과에서는 그 각 교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이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이나 원리를 가르칠 때에 인성의 덕목을 끼워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과 내용에서는 어떤 교과 내용을 가르칠 때 직접적으로 인성 교과를 지도하거나 인성의 덕목을 지도하거나 또는 그 지도하는 내용과 연계시켜서 인성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접목형 중에서는 어떤 교과하고 연관을 시키기는 하지만 수업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그 수업 방법에 적합한 그런 교과랄지 또는 덕목이랄지를 끌어붙이는 것을 교육방법 연계형 수업 모양이라고 합니다. 교과 내용에서는 어떤 교과냐 인성 교과냐 연계 교과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인성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교육방법에서는 교육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이 방법에 어떤 교과와 어떤 내용을 끌어붙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업 모양을 비교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범교과형이라는 것은 교과와 특별히 상관이 없이 교과와 상관이 없이 이건 무슨 교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체험을 했는데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주는 그런 체험활동을 했다고 하면 학생들은 그 체험이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주는 그런 체험이 교과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체험활동을 하다가 아 이런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배려심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 배려에 대한 배려라는 그런 인성 덕목을 학습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을 할 때에 학습을 더불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학습시키는 걸 체험교육 기반 수업 모양이라고 그러고요. 모델링은 어떤 의인의 그런 룰 모델 그걸 생각하거나 또는 그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그런 덕목을 수업시키는 것 이것도 어떤 교과는 아니죠. 교과는 아니지만은 어떤 룰을 선정해서 그것을 덕목의 지도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형은 어떤 이소부활할지 하는 것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활용해서 인성 덕목을 갖다 지도하는 것이죠. 즉 범교과형은 체험교육 활동에서 쓸 수 있는 것 룰 모델이랄지 하는 모델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이런 범교과형이고요. 그럼 교과 접목형은 좀 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즉 교과 접목형 인성 수업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과 내용을 먼저 생각하고 그 교과 내용에서 어떤 인성 덕목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였습니까? 수업방법 교육방법을 교육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인성 수업을 시킬 것인가 인성 덕목을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려하는 그런 수업모형이라고 그랬죠. 교과 내용은 다시 인성교과와 비인성교과 비인성교과를 뭐라고 그러는가요? 연계교과라고 그랬죠. 그런 인성교과의 수업모형이냐 연계교과의 수업모형이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인성교과에서는 그 인성 덕목을 명시적으로 지도하는 단일교과입니다. 도덕에서는 인성 덕목을 지도하죠. 배례를 지도한 될지 협력을 지도한 될지 효를 지도한 될지 충을 지도한 될지 그런 인성 덕목을 인성 덕목을 지도하는 그런 교과가 인성교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들 기타 영어 수학과 같은 그런 비인성교과 연계교과라고 그랬죠. 연계교과에서는 그 연계교과의 연계교과의 개념과 원리를 지도하면서 인성 덕목을 같이 함께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과학교과에서 지구과학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우죠. 지구온난화 화학에서도 배우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의 탄산가스의 농도가 상승음에 따라서 지구의 온난화가 돼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민이 높여지고 그러니까 전세계에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너지 전략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아서 아 나는 에너지를 전략해야 되겠구나 하면은 그것은 지구온난화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의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배려는 태도를 갖게 되는 그런 교육교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즉 연계교과에서는 그 교과의 개념과 원리와 기능과 기술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인성의 덕목을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수업방법 교육방법을 접목하는 그런 인성교육 수업모형에서는 수업방법을 생각하고 그 수업방법에 맞는 교과와 덕목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이건 수학이건 과학이건 교과와 상관없이요. 어떤 교과에서 교과에서 인성 덕목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수업방법에 그 교과와 인성 덕목을 연계시켜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때는 그런 수업방법을 사용할 때 여기에서는 어떤 덕목을 지도할 건데 그 덕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과 접목형이 아니고 범교과에서는 이런 인성 덕목의 덕목을 교과와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지 않고 체험활동이랄지 그 다음에 룰모델이랄지 스토리텔링이랄지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그런 수업을 진행을 시켰죠. 그럼 이제부터 그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업모형이라고 할 경우에는 학교 수업모형에서는 수업모형은 대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입단계, 전개단계, 정리단계입니다. 모든 수업모형이 다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건 또는 실험실에 들어오건 수업할 때 들어오면 우선 학생들한테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교사의 활동이 도입활동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시간에 수업을 그런 내용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든지 또는 모듬을 영상에서 토의를 시킨다든지 또는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게 안될지 실험실습 을 하게 안될지 또 비디오를 보게 안될지 그래서 학생들이 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전개활동 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점에서는 이 시간에 그 시간에 배우는 학습활동을 정리를 하죠. 수업에 정리를 하는데 수업에 정리를 할 때는 오늘 뭘 배웠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기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지 하는 학습 평가 활동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성교과를 가지고 이런 수업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수업 모형에서는 이런 도입 단계에서 수업의 목표와 대응과 방법을 소개하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정직에 대한 그런 학습을 활동을 하면 이런 수업을 하면 여러분은 정직에 대한 그런 덕목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또는 정직에 대한 덕목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습 목표를 제시해 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정직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어떤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고 그것을 같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업 방법 같은 것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 수업의 준비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인성 덕목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성 덕목이 왜 중요한가 인성이 왜 중요한가 덕목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런 인성 교육이 우리 인류 사회에 끼칠 영향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또는 가깝게는 앞으로는 대학 입시에서 이런 인성도 평가를 한다 하고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긴 하고 관심을 가지겠죠. 이렇게 인성 교과의 중요성 같은 것을 하고 인성의 중요성을 제시한 다음에 그런 관련 사례들 사항들을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좀 더 주의를 집중하고 동기화가 돼서 공부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자극 제시와 학습 안내라는 것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극 제시 교사가 설명을 하는 거랄지 그 다음에 어떤 차트를 보여주는 거랄지 또는 실험 실험기구를 제시해 주고 실험을 할 수 있게 한다를지 그래서 실제는 학생들이 학생들이 그 수업을 행동을 하도록 하죠. 자 실험을 해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은 지식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나 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팀을 짜가지고 그 학습을 하도록 하면 어떤 과제를 풀도록 하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학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학습활동을 하면 그 시간에 제시된 그런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뭘 써보랄지 또는 인성 덕목을 열거해보랄지 뭐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할 수 있고 중학교 학생들은 그런 인성 덕목의 중요성이랄지 차이랄지 어느 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수업활동을 갖다가 학습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의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그런 관점 하나는 인성이 무엇인가 덕목이 무엇인가 지식을 갖는 것과 충분하지 않죠. 그 지식을 가졌으면 덕목의 그런 중요한 인성의 덕목을 나도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태도를 갖게 할 때는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이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더 훌륭하게 존경을 받는 될지 더 성공을 헌댈지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학생들이 나도 나도 이런 인성을 갖춰야 되겠고 라는 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그런 지식 인지적인 것 그 다음에 태도 정의적인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동의 실천까지를 할 수 있게 수업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성 수업이 되겠죠. 그걸 마치고 수업정리 활동에서는 모든 수업모양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학습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무엇마시지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례가 무엇이었죠? 이렇게 해서 앞에서 자기들이 학습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런 학습능력을 요약을 해주면 학생들은 그것을 전부다 좀 더 깊게 이해를 하고 좀 더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배우는지 어떤 수업에서 대개 형성평가라는 걸 하죠. 형성평가 학습이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자 하는 그런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했는지를 갖다가 한두 학생을 질문해서 야 철수야 인성 중에서 배려가 왜 중요해? 왜 중요해? 라고 했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실제 평가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했는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활동으로 수업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연계교과에서 인성을 수업하는 그런 수업 모양입니다. 연계교과는 뭐였죠? 인성교과가 아닌 거였죠? 인성교과 비인성교과 그것을 연계교과라고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그런 교과에서 인성동물 수업을 할 때에 이런 수업 모양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수업 하자고 그러면 교사는 상당히 많은 사전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전활동 이라는 것은 가르치기 전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협동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수업 내용에 협동이라는 그런 덕목을 끼워둬야 되겠다 할 경우에 교사는 그 협동에 대해서 협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의를 헌댈지 그것을 갖다가 협동의 특성을 갖다가 애들한테 설명을 헌댈지 그 다음에 협동의 장단점을 갖다가 헌댈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가 먼저 연계에서 지도할 인성의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사전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자기 교육과정에 맞게 인성 동목을 이해를 해서 그걸 접속할 수 있도록 수업 계획서를 짜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연계교과에서 인성 동목을 수업하자고 그러면 교사는 사전에 자기 전공 교과가 아니니까요 사전에 인성 지도 내용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수업 계획을 짜야 됩니다 2015 인성 교육 지능법 에는 모든 교사들이 인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를 시킬 예정이고 애비교사도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인성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인성 지도 교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계교과를 지도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도 인성 동목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자기 교과와 연계시켜서 지도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새로운 인성 교육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사의 사전활동을 한다면 교사는 다시 일반 수업 모형이 가지고 있는 그 세 단계 즉 도입과 전개와 정리 단계를 통해서 인성 수업을 실시하게 될 겁니다 이건 인성 수업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업을 실시하면서 인성도 아울러서 가르치게 되겠죠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업 목표 내용 방법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방정식을 완결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온난화를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의 수동태와 능동태를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연계시키는 연계시키는 그런 인성의 중요성과 그런 관련 이슈 같은 거 2015년 인성교육 지능법에 따라서 앞으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인성교육도 인성의 덕목도 함께 배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그래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 뿐만 아니라 인성이라는 것도 배운다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입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사는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자극을 주고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고 강화를 통해서 인지적인 정의적인 그 다음에 행동적인 그런 학습을 하도록 하죠 여기서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은 제일 일반적인 강의죠 강의 수업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 팀을 짜서 모듬을 짜서 토의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또는 어떤 비디오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를 또 실험실습이나 이런 걸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극을 제시해서 수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제 강화를 통해서 강화를 통한 것은 인지적인 학습의 경우에는 태도의 태도의 학습이 주로 이런 강화를 통해서 더 동기화하고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될지 인성을 가져야 나중에 대학 입시해서 유리해야 될지 또는 인성이 결국 이 사회를 발전시킬 거랄지 이런 자꾸 긍정적인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을 해주면 학생들이 그런 태도를 마음에다 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정리활동은 이번에 배운 것은 1차 방정식만 배운 게 아니라 뭣도 배웠죠 우리가 협동이나 배례에 대해서도 배웠죠 하고 같이 활동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그것을 더 오래 파지한다는 것은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더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 교사는 다시 간단하게 질문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시간에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학습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학습이 되는가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 학습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뭣 뭣이었는데 그것들이 학습이 되는가 교사는 그 질문 할 때 아주 우수한 학생 또는 보통 학생 또는 잘 우수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잘 나누어서 질문 해보면서 우수한 학생 대신 질문 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잘 하겠죠 그러고는 인성 수업이 잘 됐다 또는 내 수업이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일 점검을 못한 겁니다 어떤 때는 중간 학생 한테 해보고 어떤 때는 이건 모든 학생 학생 다 답변 답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학습 목표가 달성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업 방법을 통한 인성 수업 모형 인데요 이것은 다양한 수업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성 교육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업 모형을 공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교육 과기에 들어가면 다양한 수업 방법이 있는데요 수업 방법이 있는데요 그 수업 방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인성 덕목을 지도하는 그런 수업 모형을 지금부터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는 도입 활동과 전개 활동과 정리 활동을 하게 됐죠 도입 활동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업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소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인성 수업 방법 어떤 새로운 수업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 수업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수업 방법 다음에 이제 하나 예를 드릴 텐데요 그런 수업 방법 A라는 수업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 A라는 수업 방법은 어떤 것인데 이것은 왜 좋고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방법을 가지고 수업할 겁니다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교사와 학생 모두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아니고 안내를 해서요 학생들한테 그 수업을 안내를 해서 우선 교사 자체가 그 수업 방법에 익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안내를 통해서 교사 학생 모두가 이 수업 활동을 인지를 하고 서로 의사 소통을 통해서 아 이 수업 방법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 수업 방법은 이 수업은 어떻게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수업이 준비 상태가 된 겁니다 또 이런 수업 방법을 할 때는 다양한 수업 방법 중에서 모듬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모듬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걸 팀이라고도 그러죠 모듬이나 팀을 구성해서 수업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실제 하기 전에 자 이번에는 다섯 명씩 모듬을 짜서 수업을 해볼까요 혹은 다섯 명씩 모듬을 짜도록 하면은 이제 수업 준비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실제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것은 이거고 그 다음에 학습할 과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다른 그런 도입 단계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수업의 그런 목표 내용 방법을 다 설명하고 전개 단계로 들어갔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떤 덕목을 지도로 하기 위해서 덕목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수업 방법에서 덕목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 수업 방법에 대한 것을 사전에 더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도입이나 전개 단계 중간 과정인데 학습의 목표나 내용을 여기서 소개한 다음에 그 학습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는 학습 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 학습 내용이나 그 과제를 학생들이 풀어나가도록 행동을 유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습자 중심의 협력 과제를 제시를 해가지고 학습사들이 서로 모듬을 나눠서 자기들이 열심히 그 과제를 풀어본다거나 하는 그런 학습 활동을 유도로 하는 거죠 자 같이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피드백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성교육에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인성교육의 덕목이 무엇인가를 학생들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덕목을 아는 건 기본 전제죠 그걸 알아야 그것을 갖다가 실천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실천을 마음가짐을 태도를 갖는 것이니까요 특히 어떤 태도를 가르치는 게 중요한데 그 태도를 가르칠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강화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나는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정리는 이것은 앞에서는 뭘 했습니까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 활동 같은 것을 했었죠 이것은 학생들이 그런 학습 활동을 교사 이때는 대개 이 수업 방법이라고 할 경우는 교사가 강의하는 수업 방법 이것은 대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업 방법 특히 학생들이 모듬을 짜서 그런 팀별로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런 수업 활동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 좀 산만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리가 덜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럼 교사는 마지막에 그것을 미니 강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간단히 하는 것처럼 해서 그걸 학생들에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습을 해서 어떤 과제를 해가지고 어떤 학습을 했을 건데 학습 내용을 배웠을 건데 그것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중요성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미니 강의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갖다가 또 학습은 활동을 여러분이 이런 활동을 했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요약한 다음에 목표 확인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학습 목표가 있었죠 그 시간에 학습 목표가 인성 학습 목표도 있었을 거니까요 또는 인성 학습 목표 말고 다른 학습 목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 목표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해서 수업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업 방법과 연계시킨 그런 학습 접목시킨 그런 학습 모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업 모형의 이건 STAD라는 모듬 성취 분담 모형이라고 합니다 Student Team Achievement Division 그러니까 학생들이 팀을 짜가지고 수업을 한 다음에 Team Achievement 그 팀이 성취원 결과 성적이죠 성적 결과를 가지고 Division 그 결과를 나누어 준다 그래서 그 첫 자를 따서 STAD 그런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 교과를 끌어들여서 이 수업 방법에 어떤 교과를 끌어들인다고 했죠 이제 여기서는 수학 교과를 끌어들입시다 그럼 수업 교과 중에서 지금 2차 방정식이나 또는 1차 방정식을 수업하는 그런 수업 단원이라고 그러고 그럼 2차 수업 방정식을 수업할 때에 우리가 학생들한테 협력과 책임과 배려를 같이 지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이 수업 모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수업 모형은 협력과 책임과 배려를 지도하기에 적당한 수업 모형입니다 그럼 이 수업 모형을 가지고 모형이 먼저 수업 방법이 먼저 라고 그랬죠 수업 방법 이런 수업 방법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것을 수업으로 할 것인가 여기서는 수학 교과의 2차 방정식을 수업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교과 내용과 그 다음에 인성의 교육시킬 덕목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업 모형에서는 STAD 수업 모형에서는 수업을 할 경우에 이런 방법에 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질적 학생 집단을 구성한다 이질적이라는 것은 한 학급에서도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죠 그것도 특히 여기는 수학 수업이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 잘하는 학생끼리 모든 학생끼리 남학생끼리 여학생끼리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섞어서 잘하는 학생과 모든 학생을 이렇게 섞어서 남녀 학생을 섞어서 이런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중에 잘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못하는 학생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사가 지금 강의를 해서 학생들한테 2차 방정식을 가르치고 협력에 대해서 가르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학생들이 서로 그 과제를 풀어가면서 그 중에 좀 잘하는 학생들은 좀 가르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공부도 자 이번에 이걸 풀어보자 그러면 잘 푸는 학생도 있고 못 푸는 학생도 있겠죠 그럼 못 푸는 학생은 잘 푸는 학생한테 가서 야 이거 안 되는데 하면 그 학생이 좀 설명을 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학습활동으로 전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런 활동이 다 끝났으면 애들 다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개별적으로 점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잘하는 학생은 더 잘 나올 거고 못하는 학생은 뭘 나올 거고 또는 어떤 못하는 학생도 그 시간에는 수업을 잘해서 학습을 잘해서 그 시간 점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이 잘 된 사람은 점수가 높고 학습이 잘 안 된 사람은 지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라도 오히려 배우는 사람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점수가 나오면은 그 학급의 각 조별로 모듬별로 그 학생들의 점수를 합합니다 합해가지고 그 학생 수로 나누면은 그 모듬의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점수를 줄 때에 그 모듬의 평균 점수로 각 학생의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 수업을 하려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번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은 2차 방증식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인성 동목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학습을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학습 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라 하고 사전에 학생들한테 그걸 인지시키고 수업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수업 방법이 가지는 수업 방법이 가지는 그 특성이 인성의 어떤 덕목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것인가를 갖다가 학생들이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학생들한테 그걸 인식시키고 인지시키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번 수업에 가지고 나는 이미 2차 방증식이 달달 끼우는 사람인데 만점 맞는데 100점 맞았고 이번 시험에도 그런데 쟤는 지금 수학을 잘 못해서 점수가 아주 형편없는데 다 점수를 평균 내면 내 점수 깎아먹는 거 아니야? 하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시간에 수업 목표가 뭐라고 하면 협력과 책임과 배려를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 서로 협력과 책임 배려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자기 팀의 점수를 높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걸 높여서 그 점수의 평균을 내가 내 점수로 받는 게 당연하다고 승복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팀별 학습을 하면 모두 명성하고 학습 공동체로 서로 소통을 하죠 학생들이 소통을 해서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의사소통을 해나가겠죠 이것도 이런 소통도 사실은 인성의 핵심 능력이 있었죠 핵심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 소통은 핵심 덕목이 되기도 하고 그럼 핵심 역량이 되기도 하죠 소통을 통해서 그런 덕목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중요한 인성교육의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정리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간략히 요약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수업이 2차 방역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협력하고 책임하고 배려해서 그 팀의 점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능력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요약하고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과와 상관이 없이 범교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모형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체험교육 기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룰 모델 기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험교육 기반 인성 수업 모형이라는 것은 이것도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입하고 전개하고 정리하는 이런 큰 단계는 마찬가지인데 그 세부 단계에서 활동들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죠 이건 먼저 체험활동과 그 의미를 소개한다 자 이번에는 우리는 농촌 봉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추수 시절에 추수 시절에 그런 배추를 지금 배추를 지금 걷어들이는데 손이 모자라서 우리가 가서 그런 농부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게 뭔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조별로 나누어서 얼마나 많이 이런 배추를 뽑는가를 경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둠활동으로 하면 그 모둠활동이 가는 그런 이점도 활용하라고 그걸 학생들이 알게 하게 하고요 그래서 수업활동을 소개를 해야 학생들이 그 체험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안전의 신경을 쓰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 교육이 중요한데도 이런 걸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디로 나가야 되고 체험장으로 나가야 되고 그러자면 이동해야 되고 경비 들고 시간 들고 하는 것들이 문제지만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도 주의를 잘 시키고요 이번 시간에 체험활동을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도입 단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팀별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팀을 구성을 해서 구성원끼리 자 우리 팀이 누구야 하고 서로들 팀끼리 너 철수 영이 우리 팀이구나 하고 철수 영이 우리 팀이니까 우리 잡아자 우리 파이팅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결정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도 도입 단계에서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경험을 하겠죠 배추를 뽑는다거나 그런 유아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씻겨준다거나 또는 옷을 입혀준다거나 그런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건 다양한 학습자원이나 장소를 활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체험교육 기반 활동은 그 수업에서는 다른 수업에서는 대개 무엇을 먼저 배운가 학생들이 지식을 먼저 배우겠죠 자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2차라는 지식을 배우죠 지식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덕목을 갖다가 할 때 대개는 교과형에서 그러니까 윤리나 그런 도덕교과에서 정직을 가르친다면 정직이 무엇인가 정의를 하고 개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특성과 장단점과 활용 사례와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먼저 배우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태도를 갖도록 한다고 했죠 아 나는 정직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 태도를 갖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 나중에 나가서 실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강화를 시키고 피드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임교 교회에서는 학생이 실제 어떤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니까 사실은 행동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행동을 이게 아주 특색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간에 그런 인성의 덕목이 협조라고 그런다고 하면 또는 배려라고 그런다면 배려 그 배려를 하는 그 행동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과원의 아이들에게 배려를 함으로써 그 배려로 하는 행동을 먼저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배려이고 배려의 중요성이 모음해서 지식과 태도를 이제 학습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체험교육 체험교육 기반의 그런 학습 모형 수업 모형에서는 다른 것이 지식, 태도, 행동의 그런 순서가 아니라 행동, 지식, 태도의 순서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체험을 서로 한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해보니까 어땠느냐 기분이 어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으로 이 얘기를 나눠 가면서 야, 이건 정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배려심에 배려심을 갖도록 그런 태도를 강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어떤 지식을 강의나 그 다음에 실험이나 이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학습하는 것이 아니니깐 학습 과제가 다양한 이렇게 특히 이제 팀별로 다양한 그런 그런 학습 활동을 각자 또는 팀별로 했다고 그러면은 그 수업을 정리를 할 때 앞에서 미니 강좌가 필요할 때 있었죠 미니 강좌를 통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체험활동이고 그 체험활동을 하는 것은 목표는 무엇이고 그 체험활동에서 우리가 함양하고자 하는 그런 인성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주고 그런 목표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이것은 뭐 인성의 배려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보다는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와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소감이 있는가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함으로써 학생들한테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그런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수업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델링 기법 인성 수업 모형에서는 이것도 도입 단계에서 오늘 수업에 모델링 수업을 하는 이 수업의 중요성, 방법, 내용 이런 것을 먼저 소개를 해서 도입을 합니다 이건 모델링 기법이라는 것은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할 경우에 사회활동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룰 모델이랄지 우수 사례 같은 것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인성이 좋은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을 가장 실천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의 그런 예수의 모델이 하나의 룰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런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룰 모델을 사용하고 어떤 우수 사례 이수연 씨가 동경역에서 일본 사람을 지하철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죠 이건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남한테 봉사하고 그 다음에 배려를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이죠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시민으로서 시민성 아주 좋은 시민성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책임을 헌건 책임이라는 덕목으로 완수를 헌겁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우수 사례가 되죠 이런 걸 전부 다 모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수연 씨의 그런 선행에 대해서 학습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책임이랄지 시민성이랄지 배려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 룰 모델을 보고 그에 대한 비디오를 본다일지 또는 설명을 듣는다일지 하면은 자기한테 이게 학습이 되는 것이죠 아 참 저런 것이 왜 중요한가 아 저게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인지적인 것 그 다음에 태도적인 것 그 다음에 행동적인 것 행동적인 것 이것을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수연 씨 사례를 통해서 또는 이것과 비슷한 다른 사례가 생각이 나는 게 없는가 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 제시를 하고 소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볼까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을 그 통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에서 그런 우수 사례에 대한 것을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오래 그 학습이 기억에 남고 즉 파지가 오래 되겠죠 그리고 인상적이고 자기 태도도 길러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정교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반출한다는 것은 되새긴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그런 지하철에서 다른 일본 사람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을 구하고 한국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되씹음으로써 다시 반출을 함으로써 그런 사람의 그런 훌륭한 인성을 갖다가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갖추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거 파지하고 정리 단계 정리 단계에서는 파지라는 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전혀 만약에 여러분이 도로에서 도로에서 어린아이가 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지내고 간다면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이수인 씨가 했던 것처럼 빨리 들어가서 그 학생을 구해내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른 비슷한 상황을 제시로 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불이 났다 불이 났다 할 경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건 약간 좀 다른 상황이죠 그러면 소화기를 갖다가 불을 끈다 할지 긴급 전화를 통해서 불 난 것을 복원할지 또는 안전하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진댄지 이렇게 좀 더 새로운 상황에 적용을 해보고 전의를 시키면 그 인성 동목을 더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인데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죠 이야기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어릴 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지금 기성세대들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TV에서 어린이들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이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어린이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수업이건 또는 특별활동이건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오래 기억에 남고 오래 기억에 남고 그것을 더 태도가 마음 깊이 심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은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귀납적인 방법은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 정리를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소부아 같은 것은 다 뭘 그걸 해보면 이소부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죠 어떤 이소부아는 정직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어떤 이소부아는 근면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일화랄지 우화랄지 또 옛날 얘기를 할지 하는 것 보면 그 교훈적인 요소 인성교훈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죠 스토리를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업을 안내하고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야기책이 있는데 그 이야기책에 이야기 5가지 정직에 관한 이야기 5가지를 각 팀별로 나눠서 하나씩 읽어보고 여러분이 토의를 할 거예요 이렇게 팀을 구성한 될지 그 다음에 어떤 활동으로 한 될지 하는 것을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있는 문제를 지시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책을 준다거나 또는 그 이야기를 비디오로 본다거나 또는 오디오로 듣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건 좀 실제성이 있는 실제성이 있는 상황 중심의 스토리 학생들이 더 더 마음에 와 닿았겠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랄지 학생들도 알고 있는 그런 들었던 이야기를 할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모듬이나 팀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전체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학생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학습자별로 자 이런 이야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아까 같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불이 난 걸 발견했을 때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대개 수화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럼 비상전화를 한다고 할 경우는 비상전화를 어디에 있고 비상전화를 할 때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서로 얘기를 해 가면서 서로 토의를 해 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그 과제를 해결하면서 지식과 행동을 갖다가 하고 지식인 부분과 적용적인 부분을 함께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수화기를 사용하는 날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런 지식적인 부분하고 적용하는 부분을 갖다가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앞에서 모든 게 이제 그런 걸 하면 태도를 강화하는 데는 피드백을 통했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또는 이 사람이 우리의 그런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학 입시에서 그런 인성의 좋은 점수를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태도를 강화하고 이것도 앞에 끝을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고 어떤 활동을 했죠? 하고 그 배운 내용하고 활동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 준 다음에 그 시간에 달성해야 될 그런 학습 목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력에 대해서 배웠는지 시민성에 대해서 배웠는지 책임에 대해서 배웠는지 그럼 그 각각이 무엇이고 이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이 그 책임과 관련이 있는 걸지 이런 걸 점검하므로서 그 수업의 내용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인성 수업 모형들을 갖다가 좀 더 비교를 해보므로서 이번 시간에 수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접목형에는 인성 교과형과 연계 교과형이 있다고 했죠 인성 교과는 뭐예요? 도덕이나 그 다음에 윤리같이 이건 연인성 동목을 가장 잘 지도할 수 있는 수업이죠 왜냐하면 그 수업 교과 자체가 인성을 지도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계 교과형은 자기 교과 내용 중에서 인성 동목과 접목이 가는 거구나 우리가 저쪽에 모으면서 자연 보호를 할지 환경 파괴를 할지 하면서 배려 같은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시민의 시민성, 시민의 책임 같은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걸 재구성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과학뿐 아니라 요즘은 스테미니 여러 가지 교과들이 융합된 그런 교과가 있죠 그런 교과에서도 이런 인성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연계 교과형 그런 수업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방법 접목형이 있었죠 수업 방법 접목형은 STAD 그런 수업 모형 같이 어떤 수업 모형이 인성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 있습니다 아 수업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수업 방법에다가 무엇을 끌어들이고 교과나 또는 인성의 덕목을 끌어들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수업 방법이 가지는 인성 교육의 그런 덕목, 지도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교과 내용을 이제 끌어오는 것이죠 이런 교과 접목형에서는 뭐였냐면 이런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덕목 또는 연계시킬 덕목을 끌어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수업 방법 접목형은 어떤 수업 방법이 있는데 그 수업 방법에다 어떤 인성 덕목을 갖출 것인가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따라서 이것은 교사의 그의 준비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이해와 또 고안이 필요하다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계교과에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보호를 하면서 시민성을 가르친다고 하면 나는 지금 환경보호를 가르치는 그런 교과 내용인데 시민성은 내가 끌어다 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이번 시간에 교육과정은 과학의 교육과정에다가 이런 인성교과를 좀 더 집어넣어서 먹과 환경보호와 배려를 같이 교훈 또는 환경보호와 시민의 책임을 같이 하는 그런 교과 내용으로써 이번 시간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연계교과에서는 필수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교과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이어서 범교과형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범교과형에 체험교육 기반 수업 모형이 있었고요 모델링 기반 수업 모형이 있었고요 스토리텔링 수업 모형이 있었죠 체험 기반은 학생들이 체험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체험을 해 본 다음에 다 모여 앉아서 오늘 체험한 걸 되돌아보고 의견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체험을 통해서 뭘 학습하는 걸 이걸 귀납적인 학습이라고 합니다 귀납적인 학습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업이 체험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활동을 한 다음에 뭘 통해서 서로 토이와 반출을 통해서 그 활동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찰을 통해서 태도를 갖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델링 수업에서는 인성적으로 아주 모범이 되는 대상자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 관찰 행동하고 유사한 행동을 해 보도록 학생들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불이 났을 때에 학생들이 불이 났다는 것을 전화로 신고한다는 것을 직접 지하철에 가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교실에다가 전화기 이렇게 써놓고 소화기 써놓고 소화기나 전화기를 써서 불이 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연씨랄지 예수랄지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이야기를 통해서랄지 또는 비디오를 통해서랄지 또는 책을 통해서랄지 이렇게 볼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성 수업을 하는 것이고요 스토리텔링은 어떤 인성과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 중에 해결 과제를 해결 과제를 주어서 조별로랄지 개인별로 그 해결을 하게 함으로써 인성을 길러주는 그런 최신형 스토리텔링 그런 수업 모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 모형이란 무엇인가 즉 학생들이 학습이 일어나도록 그런 내적인 외적인 그런 환경을 조정해서 최상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와 과정을 엮는 것을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업 모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고 각각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agus Ta-ta-ta pa-ta-ta smart